갑자기 비거리가 안날 때 보면 대부분 공이 깎여서 맞거나 슬라이스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하고 과감하게 스트롱 그립을 좀 더 잡음으로써 공이 깎여 맞고 열려 맞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왼손의 그립을 한마디 또는 한마디 반 정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스트롱 그립을 잡음으로써 깎여 맞고 열려 맞는 구질이 아닌 공이 조금 더 감겨 맞으면서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면서 숨은 비거리를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주마 골퍼분들은 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을 들었다가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엎어치고 또 배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PGA 투어에 보면 버바하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버바하슨 선수는 백스윙을 들었을 시 왼쪽 발 힐업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PGA 투어에 강력한 장타자 왼손잡이 골퍼 버바하슨인데요 버바하슨의 오른쪽 발을 주목해 주세요 파워가 느껴지는 힐업 스윙, 잠시 감상해 볼까요? 백스윙 시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운스윙 하면서 지면을 강하게 밟으며 타이밍을 맞추고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타이밍을 잡기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어드레스를 취하고 백스윙 올라갔을 시 왼발 힐업 그 다음에 다운스윙 시 스윙 백스윙, 힐업 그 다음에 다운스윙 시 밟으면서 폭발적인 비거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발을 디더주는 동작으로서 올바른 타이밍도 찾을 수 있고요 지면 반발력도 느끼며 더 많은 비거리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연습 방법 꼭 연습해 보시고요 숨은 비거리 꼭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비거리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먼저 스윙하는 내내 척추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도록 머리의 상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이 깎여 맞고 슬라이스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스트롱 그립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백스윙 시 왼발의 힐업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과 올바른 임팩트 타이밍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